아침 출근길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짙은 안개까지 머물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비는 오전 내에 대부분 그치면서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미리 챙기셔야겠는데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최고 3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북부적의 기온 20도로 시작해서 낮기온은 2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부적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적의 기온 평년보다 약간 낮은 가운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성산의 기온 19도, 구좌와 표선 20도, 낮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상간지역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섬적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조칭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인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지나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다시 였습니다.